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종합위원 방식 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농업 수입 보장 포도 포함되어 있고요 내용 조사 방식은 다 동일하죠 여러분들 뭐 가수 읽어보시면 계속 같은 말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조사 방법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종합가수는 그러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이제 산정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종합가수 같은 경우는 종합위원 방식이죠 모든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종합위원 방식이고요 그리고 가수 산정할 때 가수니까 개수를 세야겠죠 그래서 착가수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무들이 있을 때 그렇죠 가수원에 나무들이 있겠죠 나무들이 있을 거고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에서 뭘 합니까 착가수 그렇죠 몇 개가 달렸는지 착가수를 세요 자 그러면 나무당 착가수가 있을 거고요 이 착가수를 가지고 그대로 산정하면 이거는 이제 저가전 종합위원 방식 2에서 하는 그렇죠? 착가감소보험금 형태가 되겠죠 또는 뭐 가시손해보험금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사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가전 종합위원 방식 2가 드는 2 같은 경우는 가입가중이라고 해서 가입가중이라고 해서 무게가 결정되어 있어요 이게 가입가중이라고 해서 이게 결정되어 있어요 가입할 당시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종합위원 방식 가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가입가중이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중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착가수를 조사하게 되면 우리가 수확량 착가량을 알기 위해서는 무게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중조사 자 그럼 이 가중을 같이 곱하면 가중까지 같이 곱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착가량이 되겠죠 그렇죠? 착가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사가 기본적인 조사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다? 착가수 조사와 그렇죠? 착가수 조사와 가중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게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낙가피해도 발생할 거고요 그렇죠? 낙가피해도 발생할 거고 착가피해도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낙가도 생길 거고 착가피해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착가와 낙가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면 되겠죠 착가와 낙가피해 조사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2 내용하고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주수, 위보상주수 그렇죠? 그걸 제외시킨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를 보고 표본주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주가 산정이 되면 그렇죠? 그 값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은 동일한데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2 방식과 다른 점은 뭐냐 가중을 그렇죠? 가중을 별도로 별도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착가수를 산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전체 수확량은 여기서 착가량 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보상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지가 있을 때 농지가 있을 때 보상을 기준으로 그렇죠? 보상이 되는지 보상이 되지 않는지를 산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 그렇죠?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정상적이었다면 수확할 수 있었는데 정상적이지 못했어 보상하지 않는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감당해야 돼? 계약자가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하는 죄였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줄 건데 보상하는 이외의 원인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 미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확량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갑은 누구 기준으로 그렇죠? 이 농지가 평년 수준만큼 그렇죠?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량이 있잖아요 평년 수준만큼 유지가 됐다면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일주당 평년 착가수를 산정해서 계산하자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기본적 산식 부분은 이와 같은 기본 토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의원 방식 2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산정 방식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모든 수식이 다 저러냐? 그렇진 않다 수식은 그 품목별로 특징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대체로 저 기본 틀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용 품목 보시면 포도, 복숭아, 자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포복자라고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밤호두 그 다음에 참달에 대출매실, 오미자, 유자 419 이런 게 있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병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 세균성 구멍병 세균 구멍병 같은 경우는 50% 피해가실로 인정합니다 누구? 복숭아만 복숭아만 인정이 됩니다 자, 조사 종료 봤더니 피해사실 환경 조사 피해사실 환경 조사는 어떤 품목이든 다 똑같죠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요 사고 접수 직후 실시를 합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보상하지 않는 재해 같은 경우는 이거 보상 안 돼요 하고 끝내야겠죠 근데 보상이 된다 할 때에 그 여부를 판단을 해주겠다 기상청 자료를 또는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이해된 근거 자료로, 근거 자료로 다음을 확보할 수 있어요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등으로 재입증 자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 농지 사진, 그렇죠? 피해 농지 사진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때 농지 사진은 어떻게 된다? 전반적인 피해 상황과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피해 조사가 필요한지, 다른 조사가 필요한지를 본다는 거죠 수학량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수학량 조사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 추가 조사 수학량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나중에 수학량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하고 추가 조사 시기, 그렇죠? 판단된 경우에는 수학기에 수학기에 손해평가망 구성 및 추가 조사 일정을 수집합니다 수학기, 수학기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따도 돼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학량 조사할 때 아까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착각수 조사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 무게 조사, 가중 조사가 필요하다 그럼 가중 조사는 어떻게 재야 돼요? 따갑고 재야겠죠, 따갑고, 그렇죠? 따갑고, 저울에 재서 무게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기에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럼 수학량 조사 보자, 수학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착각수와 무게 조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본사항은 수학량은 포도, 복숭아, 자두에 해당하며 조사 종류별로 방법에 따라 실시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학량 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가시는 계약자 비용 부담으로 한다 과거에는 왜 따? 아까 왜 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명시를 해버린 거죠 아, 조사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보험에서 조사에 의한 가시를 따거나 수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이다 라고 설명드리면 돼요 계약자가 부담한다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많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시를 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착각수 조사를 합시다 착각수 착각수 조사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된 농지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조사 시기는 최초 수학, 품종, 수학 직전으로 합니다 왜? 무게를 또 재야 되니까 가중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 품종, 수확기 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확하는 품종서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품종이 여러 개 있으면 조사도 여러 번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농지 가면 대부분 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품종이 대부분 많이들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은 항상 가요 자, 그래서 품종별 수령별로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를 파악하고 이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왔으면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수를 산정을 하겠죠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그렇죠?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하되 품종별 수령별로 어떻게 한다? 대상 주수에서 비례하여 산정한다 비례 배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가전 종합위원 방식에서 표본주 산정할 때 올림하잖아요 똑같이 올림으로 산정하시면 될 거, 됩니다 그래서 표본주수는, 그렇죠? 품종별 수령별, 품종별 수령별 표본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의 특성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산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겠죠? 선정을 한 다음에 착가된 전체의 가시를 조사하되 품종별 수확시와 차이가 다른 자연 낙가도 감안을 해야 된다 무조건 다 세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낙가율이 있잖아요 그 낙가율에 대해서 그거는 감안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절하게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가중조사 가중조사 같은 경우는 수입보장 방식, 수입보장 방식, 포도 같은 경우는 사고 접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실시를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중조사는 사고 접수가 된 농지에 하나요 품종별로 수확시기에 각각 실시한다 이 수확시기라고 하면 조기수확, 빨리 있다는 거죠 빨리 있다는 거 수확의 혜택, 그렇죠? 안 따는 거죠 늦게 따는 거죠 늦게 따서 달린 상태에서 썩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수확하거나 너무 수확을 안 하는 경우, 그렇죠? 이거에서 수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확 시기 판단은 그 지역, 그렇죠?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다 근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없는데 만약에 분쟁이 생긴다면 다음같이 해결하시면 된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상하는 제의인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보상하는 제의가 맞다면 이제 조사를 하겠죠 농지에서 품종별 그렇죠? 품종별로 차가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의에서 3주 이상의 표본주의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가시를 품종별 20개 아까 표정도 했잖아요 조사할 때 착가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중이 중요하다고 했죠 가중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도 그대로 나와요 이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요? 착가가 평균적이고 그렇죠? 착가가 평균적이고 크기 그렇죠? 크기가 무게에 많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평균적인 가시를 품종별로 20개 이상 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상 대부분 복숭아 자두뿐만 아니라 포도를 제외한 포도만 30개고요 포도만 30개고 그 외, 포도 외 포도 외에는 몇 개? 60개 를 추출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품종별 가시례 개수와 무게를 조사를 합니다 자, 위에 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가중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가중용 조사가 어려운 경우 이때 품종별 평균 가중을 적용하거나 그렇죠? 또는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농협, 품종별 출하 자료 그렇죠? 출하 자료 보시면 거기에 가중이 나와 있잖아요 가중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그 다음 품목별 품목별 미보상 비율 적용 그렇죠?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고 적용표에 따라서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하며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렇죠?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른 경우는 어떤 거? 가장 높은 것을 적용을 한다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해서 평년수확량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면 이게 바로 미보상 미보상 감수량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품종별로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다르다면 누구를? 제일 큰 감을 적용시키자 이 얘기에요 그래서 하나의 품종에 여러 차례 가중 조사 실시되는 경우 하나의 품종에 여러 차례 가중 조사 실시된 경우 대부분 여러 차례 조사될 경우는 없는데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여러 차례 조사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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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조사값을 적용한다 최초 조사값을 적용한다 처음 조사된 값이 있잖아요 그 최초 조사값으로 적용을 하고요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돼요 그렇죠? 조사값이 변경된다 그래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위원 방식 가수에서 그렇죠? 착화 피해 조사 착화 피해 조사도 실시를 한대요 착화 피해 조사는 착화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해요 그리고 해당 재해 여부는 재해 종류와 가실의 상태들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착화 피해는 대부분 많이 발생하는 게 언제냐 언제 많이 발생하겠어요? 우박이겠죠 대표적인 피해는 우박이지만 우박 외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 우박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재해 종류와 가실 상태 등을 고려해서 조사자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조사자가 조사자가 판단한다 자 착화 피해 조사는 착화된 가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그렇죠? 착화 피해가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품종별로 각각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차피 착화 피해라는 건 전체 재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 번에 끝나고요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품종별로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착화 피해 조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착화 수를 확인해야겠죠 착화 수를 확인한다 착화 수를 확인해야 되면 이때 확인할 착화 수는 수학 전 착화 수 조사와 별개의 조사를 의미하고요 다만 그렇죠? 다만 이전에 실시한 착화 수 조사 착화 수 조사 착화 수와 착화 피해 조사 시점 그리고 지금 조사하는 시점에 착화 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별도의 착화 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본다 그래서 착화 수 조사 값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착화 피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착화 수 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착화 수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착화 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조사된 착화 수 조사는 별개의 조사로 이루어지고요 하지만 별개의 조사이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착화 수 조사 값이 그렇죠? 지금 조사하는 착화 수 조사 값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전 착화 수 조사 값을 가져다 쓸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착화 수 의하기는 착화 수 의하기는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확 완료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뺀 조사 대상 주수죠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주를 산정하고 그리고 나서 표본주를 산정하고 나면 위에 있는 착화 수 조사와 동일하게 조사를 합니다 자 착화 수 확인이 끝나면 착화 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그렇죠?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수확이 끝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가시를 추출한다 이때 이때 추출하는 표본가시를 수는 그렇죠? 품종별 20개 품종별 20개 근데 대부분 20개 따요 그 이상은 많이 안 땁니다 왜냐하면 가시를 하나하나가 다 값이 나가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업무방법에서 정한 채소값 대부분 채소값으로 많이 채취를 하죠 그렇죠? 품종별로 20개 이상 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는 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 그래서 포도를 제외한 포도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다보다 농지당 60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그죠?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됐어요 수확이 완료됐으면 이거는 뭐라고요? 그냥 정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는 피해가 경미 피해가 별로 없어서 피해 구성조사가 의미가 없을 때는 그죠? 피해 구성조사가 의미가 없을 때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구성조사 같은 경우는 정상 50% 피해영 80% 피해영 100% 피해영 해갖고 가실의 수를 구하겠죠? 이때 구한 가실의 수에 정상은 0을 곱하고요 정상은 0을 곱하고요 50% 형은 0.5 80% 형은 0.8 100% 형은 1을 곱해서 피해 인정 가실수를 구하죠 피해 인정 가실수를 구해서 전체 가실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뭐보다? 착각 피해 구성률이 된다 착각 피해 구성률 착각 피해 구성률을 통해서 감수량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낙가 피해 조사 자 낙가 피해 조사는 낙가 피해 조사는 착각 수조사 이후 낙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죠? 착각 수조사 이후 낙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요 자 제일 먼저 뭐야? 보상하는 죄에 대한 여부를 심수하죠 보상하는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요 보상하는 죄가 맞네 보상하는 죄가 맞네 라고 하면 낙가 피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낙가 피해 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를 하고요 표본조사를 실시를 하고 단 계약자가 그렇죠? 계약자가 떨어진 가실 낙가 된 가실을 한 곳에 모아둔 모아둔 경우 등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 복숭아 같은 자두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잖아요 수분이 많은 가수 같은 경우는 밑에 떨어졌을 때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썩을 수가 있고 벌레가 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거 구하기 위해서 그저 썩으면 안 되니까 재빠르게 계약자들이 이렇게 창고로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둔 경우는 어떻게 했는데 그분들이 모아둔 그거를 그냥 세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전수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모아 놓으세요 많이 모아 놓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못 쓸 것 같으면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다 이렇게 쏟아 붓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표본조사는 당연히 표본주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주 산정해서 조사 대상 주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학 완료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를 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을 하죠 그리고 품종별 수령별로 어떻게 해요 특성이 잘 나타낼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한다 표본주를 산정해야 된다 이때 조사 대상 주수는 품종별 수령별로 비례해서 산정을 하고요 이때 비례된 가업에서는 대부분 올림을 이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사되는 수의 특성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산정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낙과는 뭐예요? 표관 표본주가 있을 때 그 수관 면적 내에 있는 수관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를 합니다 수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관 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있을 때 나무가 있을 때 나무가 있을 때 이 나무가 영향력을 뻗치는 이 범위내를 우리가 수관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관 내에 있는 수관 내에 있는 모든 낙과수를 셉니다 그때 이 안에 들어왔다면 이 면적 안에 들어왔다면 면적 안에 들어왔다면 품종이 다르거나 하더라도 그냥 낙과수로 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표본주 수관 면적 내에 낙과는 표본주와 품종이 다르더라도 품종이 다르더라도 해당 표본주의 낙과로 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겠죠 근데 이게 낙과 조사는 가수 쪽은 거의 다 똑같아요 수관 면적 내에서 떨어진 값을 보고 품종이 다르더라도 그 품종의 낙과로 본다 자 전수소사 시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를 낙과를 품종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그래서 품종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단 전체 낙과에 대해서 품종 구분이 어려운 경우 품종별로 구분이 어려워 계약자가 보셔도 이게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전체 낙과 수를 세고 그죠 전체 낙과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100개를 뽑아요 그래서 A품종 B품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개 뽑아서 A품종 B품종 뭐 두 개만 있다고 치셨을 때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A품종에 만약에 40개 B품종이 60개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본다 퍼센테이지로 본다 전체 낙과에 40%는 A품종 그죠 전체 낙과에 전체 낙과에 40%는 A품종 60%는 B품종으로 산정한다 그죠 구분이 어려울 때는 다음같이 품종을 그죠 100개 이상 추출해서 해당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 낙과 수확인이 끝나면 낙과 수확인이 끝나면 품종별로 그죠 품종별로 표본가실수를 추출을 하고요 이때 추출하는 표본가실수는 그죠 가실수는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그죠 포도만 30개 포도만 30개 그 외 나머지는 60개 그죠 포도만 30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60개를 산정을 한다 그래서 추출한 표본가실을 가실불루에 따른 피해인정개수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가실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낙과 피해율을 구한다는 거죠 낙과 피해율 그죠 가실불류에 따른 낙과 피해 구성률 피해 구성률을 구합니다 착각 피해 낙과 피해 구성률을 구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포도, 복숭아, 자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그와 같이 조사를 했을 때 이 조사된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암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